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챕터 2를 읽을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챕터 1이 끝났고, 그러면 이제 올드 메이저가 불러일으킨 이 혁명에 대한 열망을 이 동물들이 어떻게 쌓아나갈 것인지 이제 챕터 2에서 볼 텐데 굉장히 전개가 빨리 이루어져요. 세 번 역시 강의 세 가지로 챕터 2 같이 해보겠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 nights later, 그러니까 어떤 그 연설을 읽고 나서 3 nights later, 3일 있다가 올드 메이저 died, 벌써 죽어버립니다. peacefully in his sleep, 잠자다가 평화롭게 죽은 거예요. 어, 어, 너무 빨리 죽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챕터 2의 첫 번째 묶음은 어디서 끝나냐면 The hatches were neglected and the animals were underfed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hatches는 이제 이 farm이 있으면 farm 둘레로 울타리 치잖아요. 그걸 hatches라 그래요. 근데 이 hatches that were neglected, neglect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여기 이 rect가 뭔가 이렇게 고르는 건데 앞에 energy가 negative, 안 한다 이거예요. negative, 부정. 그러니까 이제 고르고 이렇게 다듬고 이러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울타리가 좀 엉망이 돼 있죠. And the animals were underfed. 이 fed라는 말은 음식이 food, 먹이다가 feed. 근데 feed의 과거형이 fed예요. 근데 이제 underfed라 그러니까 잘 못 먹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농장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까지를 이제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미스터 잔스라고 하는 농장주가 약간 농장을 잘 관리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볼게요. 시작하죠. Three nights later, Old Major died peacefully in his sleep. 그래서 연설하고 3일 밤이 있다가 Old Major가 벌써 죽었습니다. Peacefully in his sleep. 자다가 죽은 거죠. His body was buried. buried는 묻는 거. 당연히 묻었는데. At the foot of the old child. Old child는 이제 과수원. 과수원의 발치에 was buried. 묻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Old Major는 벌써 끝났고요.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와요. 자, Pre-eminent Among the Pigs. 여기 Pre-eminent 좀 어려운 단어. 쉽게 말하면 Outstanding, 탁월한 이라는 말이에요. Among the Pigs. 그러니까 챕터 1에서 여러분 동물들 중에 똑똑한 애들이 두 종류. 그러니까 픽스하고 Docs가 Clever하다라고 말했는데 그 똑똑한 픽스 중에서도 Among the Pigs. 동물 중에서도 Pre-eminent, 탁월한 애들이 Were too young boars. 역시 이제 숯돼지들인데. Named Snowball and Napoleon이에요. Snowball, 눈덩이. And Napoleon. 네, 나폴레옹입니다. Whom. 여러분, whom이라는 말은 who에다가 m을 붙였죠. 이거는 him, them. 이거나 마찬가지로 목적어다. 자기가 속한 절 속에서 목적어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whom을 여러분들은 그들을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whom, Mr. John's was breeding up for sale. 그래서 그 절의 주어는 Mr. John's입니다. 농장주가 breed up, 키우고 있는데 for sale, 팔려고 키우는 어떤 씨,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제 품종이 좀 좋았다 이런 거겠죠. 니폴레옹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인데 얘는 이제 몸집이 크고 rather fierce-looking 버크쇼어보입니다. fierce라는 단어 되게 유용하고 사나운 뜻이에요. 사나워 보이는 버크쇼어보어고 농장의 버크쇼어 종은 얘 하나밖에 없었어요. Not much of a talker, 말수가 많지는 않고요. But with a reputation for getting his own way. 말은 많지 않은데 어떤 reputation, 평판을 가지고 있냐면 with 가지고 있냐면 for getting his own way, his own way. 자기 방식, 여기서 way는 이 길로 갈 거야 하는 자기 방식을 get, 딱 잡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센 그런 돼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스노볼에 대한 설명도 있겠지만 조금 넘어가서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되나 보면 these three had에서 이제 세 마리의 돼지가 있어요. 아까 스노볼, 그 다음에 니폴리언 그리고 스쿠일러라고 하는 돼지가 또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마리의 돼지가 had elaborated라는 말은 공들여서 자세히, 공들여 자세히 설명했다. 자, 중간에 레이버가 들어가 있죠? elaborate,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old major's teachings에서 major가 했던 가르침들을 elaborated, 자세히 설명해서 into라는 전체사는 밖에 있던 걸 안으로 변화시킨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old major's teachings를 자세히 설명을 해가지고는 a complete system of a thought에서 완전한 사상의 체계를 바꿔놓았어요. 변화를 이제 into가 표현해 준 거예요. 이거를 이걸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체계에 제가 읽은 부분이 to which예요. to which, 그 사상체계에 they gave the name of animalism. 자, 종속절 안에 보시면 to부터 animalism까지 보시면 주어는 they, 즉 그 three, three pigs, 그 세 마리의 돼지들이 주었다라는 동사 다음에 the name of animalism, animalism이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주었죠? to which, to old major's teachings에서 여기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a complete system of a thought,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상체계에 animalism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얘기예요. 자, several nights a week, 해서 일주일이면 몇 번이나 after mr. just was asleep 이제 잠자러 가고 나면 they held secret meetings에서 hold a meeting 이러죠. hold가 붙잡다인데 회의를 딱 잡는다, 회의 시간을 잡는다 이런 것처럼 hold라는 동사를 쓰는데 secret meetings를 in the burn, 헛간에서 가졌습니다. and expanded the principles of animalism to the others expound라는 동사도 꽤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노출시키다라는 동사 expose 좀 들어보셨죠? expose expose와 expound가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것을 밖으로 x가 out이니까 밖으로 드러내가지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animalism의 원칙을 to the others, 다른 동물들에게 expound, 자세히 설명했어요. 아까 elaborate, expound, explain 이런 말도 비슷한 말들이죠. at the beginning, 처음에는 they met with such stupidity and apathy 처음에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자 이 they, 즉 세 마리의 돼지들이 무엇과 마주쳤냐면 met with, 무엇과 만났냐면 much stupidity 이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고 and apathy라는 말은 냉담함을 말해요. 여러분, 여기 pasty라는 감정을 갖는 건데 앞에 있는 a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어. 여러분, sympathy, telepathy, 영어로는 telepathy 그때 그 pasty가 지금 여기 나오는 pasty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느끼지 못해. 전혀 공감을 얻지 못했어요. 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동물이 이렇게 말해요. and shall I still be allowed to wear ribbons in my mane? ask at molly? 하는데 이 molly라는 동물은 여기 이제 말이 세 마리가 있습니다. clover, boxer, molly 이렇게 세 마리의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꾸미기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실 얘네들은 꾸미는 데 관심이 없는데 molly 혼자 예쁘게 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animalism에 따라 살더라도 shall I still be allowed to wear ribbons? ribbons을 입어도 되는 거죠? in my mane? 이 갈기에 ribbons을 달아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물는 거예요. 얼마나 stupid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노볼이란 돼지가 comrade, 동무 those ribbons that you are so devoted to 네가 그렇게 완전히 we devoted to라는 건 헌신 완전히 받쳐져 있는 those ribbons are the batches of slavery 노예 상태에 대한 표시다. 배지다. Can you not understand that? 다음 이해를 못하겠어? liberty is worth more than ribbons 그렇죠? liberty, 자유라는 게 ribbons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 이게 ribbons 보다 더 worse잖아. 더 가치가 있잖아. 이 굉장히 어리석은 상황을 만난 얘기죠. 여기 아까 그 이제 molly가 이렇게 생긴 애가 아닐까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림 이렇게 제가 이쪽으로 한번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예쁜 그 ribbons을 메인의 갈기에 달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he had become much disheartened 이 페이지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동물들이 이런 교육을 막 해가고 있을 때 여기 he는 Mr. John's를 말해요. Mr. John's가 had become much disheartened 그래서 disheartened 아주 좋은 표현인데 hurt가 들어가 있죠? 영화에서 hurt는 따뜻한 마음도 뜻하지만 용기를 뜻해요. 근데 앞에 this라는 말이 그게 없다잖아요. 그래서 disheartened라는 말은 낙담했다는 거예요. 용기를 잃었어요. after losing money in a lawsuit 소송에서 돈을 잃고 나서는 이제 뭐 자포자기 상태 disheartened가 된 거예요. and taken to drinking more than was good for him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것보다 더 많이 술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이 taken to 같은 표현을 이제 구동사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약한 영역입니다. 영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사용하는데 도대체 이게 손을 못 대겠는 이런 표현도 구동사죠. 요것도요 여러분 사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사전에 take to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자 1번 take to someone 혹은 something to begin to like someone or something 되게 좋아하게 됐다. I took to John immediately 내가 당장 John에게 took to 이게 택이 작다고 그쪽이니까 뭘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쪽에 갔다는 게 좋아하게 됐다는 거죠. 아니면 2번 to start doing something as a habit 습관처럼 뭔가를 하기 시작했다. 코트 역시 좋아한 거죠. 뭐 여기서 그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took to something 우리말에 뭐에 해당하는 게 있을까 잘 떠오르지는 않지만 하여튼 뭔가를 잡았다라는 말이 그걸 잡았다라는 말이 그걸 하기 시작했다. 그걸 좋아하게 됐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보면 take to doing something recently he's taken to wearing a cap 해서 최근에 맨날 맨날 모자로 쓰고 다니더라 라는 말을 take to라고 한다고 사전에 이렇게 설명 나오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take 따로 to 따로 이렇게만 생각하면 도대체가 저걸 어떻게 찾느냐 싶잖아요. 사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 Mr. John스가 disheartened 되어서 이제 너무 술을 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요. His man 농장에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were idle and dishonest입니다. idle 게으르고 정직하지가 않아요. The fields were full of weeds 그러면 들판에는 위즈는 그거 잡초들이죠.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be full of 꽉 차 있습니다. The buildings wanted roofing 그러면 건물들 몇 개 건물이 있었는데 roofing 지붕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roofing 지붕을 다시 깔 필요가 있다. 이 want라는 동사는 이걸 원한다 라는 말은 이걸 필요로 한다. 지붕이 날아갔다는 얘기 이렇게 한 거죠. The hedges were neglected 사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진 이쪽에 보이시죠? 이쪽에 울타리가 neglected 잘 돌봐지지 않아서 무시하고 방치되어서 이렇게 망가졌고 and the animals were underfed 그리고 동물들한테 제때 먹이도 주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이미 정신적으로는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자꾸자꾸 싹트고 그리고 자라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다 뺏어가면서 먹이도 안 준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동물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장에 같이 읽어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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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